예스, 여깄어 예스, it's possible 완전 무장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와 저게 진짜 짱 큰 트리 있어요 트리다 트리 친구가 선물해주는 어때? 비즈니스 왔어 그치? 이거 다 whole thing 얼마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 사람들이 보면 난리 난다 이제 집에서 신발을 신는다고? 야 I'm taking care of them People do that with their nice basketball shoes Only when the weather is perfect And indoors Sonia What does December mean? It means cold, Christmas Usually beer and chips Break time This is exams right now I'm happy that I'm finishing 난 되게 지금 심오한 생각을 했는데 12월에 대해서 이게 내 expectation이었어 Setting goal and 준비 Letting goal Starting, doubting, learning Feeling, practicing, feeling lost 근데 난 계속 feeling lost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걸 passing out 했어 Getting it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재킹해보는 거야 My stage You know? 근데 이제 그 다음이 struggling 거든? 그래서 난 조금 무서워 It's just nothing It's just nothing Uh... Struggle to achieving part It's my December Sonia Uh-huh It's very meaningful I mean it's September, October, November So... In two days I'm starting my operating system exam right now Just the beginning of the end Just the beginning of the end 나랑 어떻게 재밌게 놀 건지 계속 고민해 We'll do something I'll do something I'll do something For you I told you I'll do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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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볼게요 제가 12월에 주로 이렇게 자아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또 너무 이렇게 자아 성찰만 하면 너무 깊은 동굴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12월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우선 그 장치 중에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제가 한 번도 캐나다에서 트리를 산 적이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사러 플라워샵에 갈 겁니다 저 혼자 갈 건데 준비하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악세서리를 이렇게 아크릴 통에다가 PVC 백에다가 넣어서 딱 이렇게 밀봉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주얼리들 보관하실 때는 진짜 이 방법이 너무 최고예요 이렇게 보관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또 제가 어디 나갈 때 항상 악세서리들을 떼 먹지 않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안나루이자에서 레이어드를 할 수 있는 반지 두 개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기 예쁘겠더라고요 짠 굉장히 여리여리한 넷클리스예요 그래서 이 주얼리들을 하고 꽃집에 다녀올 거예요 이거야 내 목이 그렇게 굵은 줄 알아? 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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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가능해요 오 오 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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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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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에 연말 셀프 선물로 카메라를 샀어요 안박싱을 안 할 수가 없죠 드디어 왔어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오스모 포켓 3를 배송 받았습니다 엄청 기다렸다 받은 거여 가지고 좀 많이 설레는데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고 싶었지만 전부 다 솔드 아웃이 되고 얘도 기다렸다가 있으면 또 솔드 아웃이 될 것 같아서 단품으로 질렀고요 제가 오늘 12월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생각하고 보니까 12월의 의미는 홀리데이 무드에 좀 미쳐가지고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 설명서들이랑 연장시켜주는 거 C 케이블 손목 스트랩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켓 3가 왔어요 어? 안 돼 진짜 쪼금해요 제 손바닥 끝과 끝까지 해도 작은 느낌? 뿅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바로 켜진답니다 휴대성 면에서는 완전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발열이 좀 빨리 된다는 게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무튼 무게도 가볍고 좋긴 해요 캐나다가 해가 빨리 져요 그래서 저조도 모드 얼마나 촬영이 잘 되는지 나가면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무튼 언박싱은 끝났어요 12월의 의미는 뭐다? 연말 효과로 인한 제출이다 지금 요거는 디지 카메라로 화면 찍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소니의 그런 현실적인? 뭐라 그래야 될? 적나라한 모습의 카메라로 찍다가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뽀얗게 뭔가 필터 낀 것처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여튼 저는 이제 5시가 됐으니까 꽃집이 7시면 닫거든요 얼른 후다닥 나가서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꽃집 갈 때 이 가방 들고 나갈 거예요 휘뚜루마뚜루 어디 밖에 나갈 때 엄청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또 연말이라고 테디블레이크에서 30% 할인 쿠폰 코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테디블레이크 가방 들고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잔뜩잔뜩 사오려고 해요 이제 밖에 날씨가 추워져서 장갑 꼭 들고 다녀야 되고 제가 지금 조금 감기가 올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마스크 챙기고 그리고 에어팟 지갑 또 넣고 이 작은 핸디한 카메라도 들고 갈 거예요 근데 진짜 얘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큰 가방에도 엄청 쏙 들어가요 뭐 집 근처에 있는 꽃집 갈 거라 그냥 이렇게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사용하기가 편해서 지금 조금 기분이 묘해요 제가 밖에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어색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작고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니까 뭔가 저 이제 진짜 리얼 브이로거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저기 진짜 짱 큰 트리 있어요 트리다 트리 나도 하우스에 살고 싶다 여러분 언제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때는 진짜 저 진짜 작정하고 커머셜 비디오처럼 하우스 투어 이런 거 찍을 거예요 꼭 아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꽃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서 고민하는 걸로 일단은 가서 고민하는 걸로 괜찮은 거 같죠? 얘 너무 귀여운데? 미니 이.. 이처럼? 이게 얼마야? 필요 없나? 콜방울이 499 콜방울 콜방울까지 사야겠어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추운 거는 딱 질색인데도 뭔가 이런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많은 하우스 동네들 걸어다닐 때 산책할 때 엄청 기분 좋아요 딜런 시험 끝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사실 저는 와인 한잔 하고 싶긴 한데 참으려고요 딜런 시험 끝날 때까지 참으려고요 딜런 시험 끝날 때까지 아 또 힘들다 어쨌든 미션 컴플리트 했습니다 유리병은 오늘 사온 저 애들을 여기 안에다가 이제까지 꽂꽂이 할 거예요 일단 물을 채워오고 이 안에 들어갈까 얘 딱이야 오 이거 원래 캔들 홀더인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띠용안! 어? 이거 봐요!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닌데 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만들 거야 아하 나이스 그러면 이제 꽃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이렇게 놔두고 진짜 좋다 네 몰라 저는 꽃꽂이를 따로 배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꽃 쳐서 사버린 꽃인데 꽃이라고 해야 돼?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느낌 날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딸랑 하나 샀지만 이렇게 해두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다 몰라요 그냥 예뻐서 사옴 이 솔방울을 안에 살짝 이렇게 이렇게 몇 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나게 사놨던 이 친구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이런 거지 이 친구가 선물해준 킬들 이제 꺼내려고요 근데 이것도 이 상자 자체가 예뻐서 이것도 데코처럼 써도 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딱 돼가지고 예쁜 것 같아 짠! 아까 전에 계속 제가 이거 할 때 준비하고 있었던 불고기도 지금 잘 구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 째까지 왠지 손가락 이거 내가 밀러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땡큐 어때? 크리스마스 왔어 그치? 이거 다 whole thing 얼마게? 70$ 49$ 꽤 좋은 빨리 이제 시험치고 같이 크리스마스 즐기자 알았지? 3일 남았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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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gonna be a long night 오케이 저는 오늘 미션 컴플리트 했습니다 이거 초는 나중에 딜런이랑 같이 켤려고요 딜런이 지금 하루종일 공부하고 있는데 왠지 너무 나 혼자만 크리스마스 즐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일단은 조금 쉬고 이제 오늘의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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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